안녕하세요. 김우수입니다. 김우수입니다. 김우수는 친박측 추산을 그대로 인용하며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고 헌재와 특검과 언론을 협박하고 언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끝내 3명의 사망자까지 내고만 이 친박 집회를 보수 집회의 새로운 모델로 칭송한 겁니다. 보수 매체가 보수적 주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MBC 뉴스는 아무리 양보해도 보수 매체라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보수함은 오히려 법질서를 위협하는 폭력과 위법에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MBC 뉴스는 보수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친박이 된 겁니다. 김우수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또 뉴스를 한번 짚어가 볼까요? 어제는 저의 결정적 순간들 해설만 있었고 어제 한 얘기 중에 빠뜨린 게 있어요. 결정적 순간, 결정적 숨어있는 이 대목도 저는 작용한 것 같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사건으로 본인은 예상치도 못했을 네, 그렇죠. 갑자기 구속됐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정보기관들을 장악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상황 그것도 저는 대단히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되고 바로 김기춘 실장 영장이 나왔죠.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부재 아주 되짚어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눈에 띄는 뭔가 없었습니까, 그때? 제가 그걸 하나 빠뜨렸어요. 자, 새로운 뉴스 뭐가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이야기 한참 했었는데요. 헌재가 이 헤어롤을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헌재 관계자가 뉴스 공정을 듣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강력히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따로. 하지만 저는 그냥 우기입니다. 뉴스 공정을 듣고 이렇게 된 것이라. 그만한 상징성이 있죠. 헤어롤 자체야 흔한 거지만 사실 외국의 박물관 기념관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물건들 많거든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있잖아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 되었네요. 아니, 변기도 예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와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헤어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전반적인 전체 과정 뭐 그 사진이나 그 앞뒤의 세월호 7시간 때 머리 이야기라든지 그 앞뒤 사정을 전부 다 설명하고 우리는 다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한 50년, 100년 지나면 이 헤어롤이 왜 중요한지 모르진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진이나 그 전후의 사정을 설명을 듣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할 만한 남길 만한 물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헤어롤을 지금 현재가 확보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헤어롤은 현재 이정류 재판관 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본인이 그날 쓴 헤어롤이 그 두 개가 뭔지 어떻게 구분하죠? 따로 증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집에 있는 모든 헤어롤을 수거하여서 이 중에 두 개다라고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술이죠. 네, 친박계 의원들이 자택 비서진을 꾸렸다라는 내용인데요. 역할을 배분해서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괄에는 서총훈 최경환 의원, 정무에는 윤상현 조원진 의원, 법률에는 김진태 의원, 공보에는 민경욱 의원 등입니다. 삼성동계가 이제 부화하는 거죠. 뒤늦게. 아래에서 깨어나는, 원래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런 식으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계보 라인들을 표현을 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를 부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런 계보가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 끝나고 본인들이 살려고 모이기 시작한 거죠. 다 죽을까봐. 삼성동계가 탄생한다, 부화하고 있다.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수준은요. 네, 이 중 한 명인 조원진 의원이요. 어제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있다 나왔는데요.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면서요. 다리, 발목을 다쳤다라고 근황을 전했고요. 또 보일러가 거의 작동이 안 돼서 거실이 추운 것 같다면서 조금 힘들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장하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 전 대통령 소환, 수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검찰도 나점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겠죠. 이분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검찰도 이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다라는 부분이요. 그 전에 뭐랄까요? 이런 거는 전문용어로 약을 진다고 하죠, 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이미 거동이 힘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리와 발목을 다쳤다라는 거거든요. 다리와 발목 정도가 아니라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병원에 가시지 않을까, 조만간. 그리고 이제 거실이 추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뭐 전기난로가 많거든요. 골러도 있고. 온수 매트, 존팩도 있고요. 오디브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 에어컨는 냉난방도 되고요. 이게 이제 별일이 아닌데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려고 보면 그런 복손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발목을 삐셨다는 것도 사저로 오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청와대에 나서기 전에 직원들과 인사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글쎄요. 여하간 이 뉴스는 저는 서한에 응할 수가 없다. 그 스케줄 따라. 왜냐하면 아플 예정이기 때문에. 예언과 같은 뉴스가 아닌 거야. 약을 듬뿍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아프실 것 같으세요? 한번 예상해볼까요? 저는 다리에 다쳤다라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거는 다리는 이제 뭐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다쳐서 그런지 걔는 이 부분에 꽂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군요.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정도로 아프실 예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언 한번 해놓고 대략 한 5병 걸어놓습니다. 아프실 예정이다 조만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요. 최순실 씨가 미르제단이 설립될 무렵 그러니까 2015년 10월 정도예요. 박 전 대통령의 자택 내 가구 등 이런 것들을 박 전 대통령도 모르게 모두 처분했다라는 한국일보 아침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자택에서 이런 집기들을 다 빼냈는데 이런 것들을 장시호 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는데 장시호 씨는 당시에 제주도에 살고 있었고 서울에 임시 거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박 전 대통령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읽을 수 있는 뉴스네요. 우선 어차피 그 집도 임선희 씨,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가 장만해줬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잖아요. 그렇죠. 집을 사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집기들은 다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상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자기 물건이 아닌 걸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죠. 듯한 게 아니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설사 돈을 임선희 씨가 다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애착이 가진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은 이 가구는 내가 골랐어. 이랬다면 돈은 줬다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처분 못하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인으로, 일상인으로 결정 같은 것도 다 누군가 대신해줬다는 거죠. 이 가구도 본인이 산 것도 아니고 집 사면서 쑥 같이 들어간 그래서 공산이 크죠. 진반 덜렁 들어왔을 리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일체의 집기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박찬이 형이 본인이 안 샀다는 거죠. 모델하우스 인생인 거죠. 최순실 씨가 이걸 처분했다는 뉴스가 소스가 누굴까요, 근데? 네. 우선 장시호 씨의 전원처럼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집기를 옮긴 A 씨도 등장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모델하우스 인생인 거예요. 지금도 집기들이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0명 넘게가요. 전날 자택 주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게다가 그 앞에서는 침박 시대들 간에 다툼도 벌어졌는데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소속 일부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자라면서 입단서를 받았거든요. 그러자 다른 참가자들이 대통령님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아, 서로 싸웠다? 네. 그러다가 언성이 높아지자 한 남성이 반발하는 여성의 뺨을 때리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라고 합니다. 또 자기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요. 교통정리하고 있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요. 경찰을 차에 치이게 했던 60대 남성도 있었고요. 또 게다가 취재진과 경찰을 동시에 때려서 남성 두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바로 동네거든요. 좁은 집들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동이어서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다 이렇게 항의를 하자요. 시끄러우면 이사가라 라고 소리치면서요.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사를 오신 거예요. 여기 침바분은 본인이 그리로 이사 온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집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수면에 방해가 되고 주민들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경찰이 다 불리칩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건 박 전 대통령 측이 그 집회를 사실상 원하는 거예요. 납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주택가이기 때문에 집회 신고한다고 해서 집회 신고한다고 다 막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평원이라는 이유로 집 주변에는 사실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소라는 겁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 나올수록 이 침박 진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모두를 이거는 보수 진영에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만한 층마저 거기를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수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극의 극으로만 자신의 포션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5년 있다가 판매되면 5년간 못 나오니까 제출마다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정도의 멘탈리티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수일까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박근혜 너무 불쌍해. 동정심과 염리를 자극하는. 이 프레임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재직결을 노리고 그랬다면 분명히 단죄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정심보다 무서운 선거에서 편은 없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살아 어느 정도는 살아서 여면이 계속해서 소멸하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위세를 떨쳤을 텐데 참 반갑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수였다 싶기도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방송 예정이던 MBC 스페셜 탄핵편이 불방되었습니다. 게다가 담당 PD가 방송 제작을 할 수 없는 부서로 전보됐는데요.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에 따르면 원래 이 방송은 3개월 가까이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방송 기획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제작 본부장이 편성 지시를 취소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언론 노동조 MBC 본부 설명에 따르면 담당 PD는 디난에 부장과 국장에게 아이템 보고했고요. 게다가 담당 부장과 국장은 본부장에게 제작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3개월을 다큐멘털을 찍으려면 거기 동원된 카메라맨과 PD들과 스태플들이 얼마입니까? 자기들 돈으로 찍나요? 당연히 회사에서 나왔죠 예산이. 갑자기 방송 기획을 보고받지 못해서 취소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주어가 빠진 거죠. 청와대가 벗지 못했다. 아니 탄핵편을 왜 만들어? 그랬겠죠 나중에. 그걸 안 누군가가. 말이 안 되는 해명이죠. MBC는 큰일 났어요 근데. MBC 한번 특집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씩 일본어 뉴스를 챙겨보거든요. 동영상으로. 오 놀라워요. MBC 뉴스의 과거의 애청자로서. 우와 탄성을 지니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도 친박집회에 취재 많이 가거든요. 거기서 웬만한 기자들 다 막거나 쫓겨나거나 박대받습니다. 심지어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도요. 그런데 유일하게요. MBC에 대해서만 애국 언론이라고 하면서요. 그분들이 자리를 내준다고 합니다. 보수 매체가 아니에요. 이제 MBC는 친박매체라고 현장에서 인증받고 있고. 실제 뉴스의 내용도 듣다 보면. 우와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분들 표현으로는 애국매체라고 합니다. 화가 난다거나. 쟤들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우와. 일어서서 박수 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 기왕 가는 거 그 정도까지 해야지. 이런 박수를 칠 때도 있어요. 다음 순위요. 네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이 박찬호 전무 등 정경영 관계자로부터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A4용지에 지원해야 할 단체 이름과 금액을 써와서 으름장 놓듯이 지원을 요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인데요. 단체 이름. 어버이오나 엄마 부대 그런 데겠죠. 그렇죠. 그런 구구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나온 거죠 또. 이건 뭐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하겠죠. 어버이오나 엄마 부대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저희 사무실 앞에도 많이 오셨거든요. 이 분들이. 하지만 공장장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아니 그래서 한 번 얘기 들었잖아요. 저하고 왜 오셨냐고 토론하고 그랬다고 막. 김호준 나쁜놈이라고 막. 제가 설득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 김종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여기 나와서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났고 그 이후부터는 박 사장이 2, 3개월에 한 번씩 자신에게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항을 설명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사장이 김종 전 차관에게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삼성 전자 사장이 왜 개인 정유라 지원을 문체부 차관에게 주기적으로 설명을 했겠어요. 대한민국 선수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선수들 몇 명인데요. 오로지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이랬다는 거는 김종 차관한테 알려지면 최순실한테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한테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삼성은.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한테 삼성 전자 사장이 왜 정유라 관련 보고를 문체부 차관한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네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군요. 매번 직접 만나지 않고 2,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고할 사항이 있었나 보죠. 김종 전 차관에게 삼성 전자 사장이 보고를 했다. 재미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죠. 다음 수준은요.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암호를 정해놓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미용 시술을 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이영선 경호관이 김영재 씨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이 상담을 원한다라고 말하면 보톡스 시술을 원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대통령이 불편해한다. 대포폰으로 했잖아요. 대포폰으로. 이중 보안. 철저한데요. 보안이. 대포폰으로 하면서도. 암호를 이야기한 거죠. 보톡스라는 단어를 한 번을 꺼낼 수 없었던. 1급 비밀이군요. 보톡스는 상담. 그리고 또. 대통령이 불편해한다라고 말하면요. 그건 멍을 빼는 주사를 놔달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보통에는 이런 것들은 국가보원을 다룬다든가. 비치인과 받아서.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성형과 관련된 것을 대포폰 플러스 암호로 주고받았던. 재미있습니다. 그리고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들어가서 김영재 씨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나 혹은 일상 대화 또는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또 시술에 필요한 주사기는요. 사전에 관저에 보관해 두기도 했고요. 또 히알라제라고 해서 멍을 빼는 주사약이 있거든요. 그것도 관저에 두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주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아예 놓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김영재 씨가 인정한 것만 오해인데요. 아마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해면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다닐 리가 있나요? 이런 뉴스를 보면 청와대에서 대량 구매했던 각종 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늘 주사니 무슨 백옥 주사니. 그거 다 청와대 직원들이 나눠 받았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약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전부 대통령 본인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 청와대 예산으로 그런 약들을 샀다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다른 것들에 놓고 다녔고. 아 참. 자 다음 수준은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우아무개 씨가 미국으로 출국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검찰 조사 받아야 될 상황인데요. 나가버렸고요. 검찰은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입국 통보? 네. 저랑 주진우 기자랑 이런 거 받을 때 있어요. 입국 통보 들어오면. 출국 금지가 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출국 금지 되기 전에 나갑니다. 아. 네. 입국 통보라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부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입국 통보. 굉장히 반감돼 다는 입국 통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사연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로 선관위에 가장 먼저 등록한 분은 누굴까요? 오늘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일본 타자로. 그런데 제가 가보니깐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더라니까. 누가 먼저. 제가 전함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불심으로 대동당결 이런. 그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신. 그러니까요. 기겁하시는 분이 한 분 등록을 했대요. 일본 타자로. 일본을 뺏기셨네. 정당 소속으로는 제가. 정당 소속으로는. 네. 최초로 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누가 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네. 미니 인터뷰를 한 3분 정도 하시고. 어쨌든. 그걸 노리신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급하게 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한 거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겨진 진실이 하나 확인된 겁니다. 출마할 때부터 완주여부 질문공세에 시달렸던 후보가 두 달 후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후보로 확정된 유일한 후보다. 그게 정의당에 그만큼 후보가 없었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만큼 이제. 아니면 너무 마음이 급했다. 꼴찌였어 지지율이. 꼴찌는 아니지. 꼴찌 아니고 제 뒤로도 스트로 있어요. 아니니까. 지금 이제. 원내 정답 중에. 막 지금 몸풀. 지지율이 몸풀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여론사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탄핵 인용된 직후에 나온 발표 중에 보면 정당 지지율이 3위에 오른 것도 있어요. 8.6까지 갔었죠. 그런데 그동안의 탄핵 국면에서 우리 정의당이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느끼는 체감 지지율은 높은데. 체감 지지율은. 발표되는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낮아가지고. 당원들이 실망했어요. 탄핵 소출을 열심히 하니까. 5당으로 밀리고. 정치 뉴스에서 사라졌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 경험으로는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한 일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꺼냈습니다. 네. 꺼내 쓰시죠. 지금 이제 꺼내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데 위중한 상황에서는. 참여줄 여력이 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산핵되고 났더니 이제. 더 나은 후보가 누군지 찾기 시작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직도 좀 그런 점이 있지만. 대통령 파면되기 전까지는. 오로지 사실 국민들이. 관심이 대통령이었어요. 언론에서 대선을 밀어붙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있으면.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정권교체 열망이. 위력 정조인데. 이제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촛불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권교체. 그런 정치구도. 그런 대통령 후보. 유심히 따지게 될 겁니다. 그전에는 빨리 파면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빨리 수사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뉴스에 초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만. 아마. 그래도. 낡은 세력을. 심판했다. 한 곱이 넘겼다. 이런 안도감이. 국민들에게 있을 겁니다. 여유가 생겨가지고. 물론. 지금부터.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미래로. 관심이 집중될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 이게 슬로건 아닙니까? 우리 촛불 시민들의.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받을까요? 안 받을 도리가 있습니까? 검찰이 똑바로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아프실 예정으로 지금. 간파되던데. 아프시든 어디 어떠시든 간에 본인이 불소지 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프실. 문제는 피의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특검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이 특검처럼 보통 검찰이 했더라면 과연 이런 국정농단 정경유차 가능했겠냐. 그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하게. 만약에 아프신다면 어떤. 어떻게 아프실 것 같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아프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러세요? 역시 늘 한 발 앞서가시는 우리 총수님이시네. 그러면 뭐 저. 필체라도 갖다. 필체어를 가지고 검찰로. 모셔야죠 뭐. 승복도 승복 메시지도 안 나오는 거는 예상하셨죠? 사실. 뭐 예상을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헤어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당일 아침에 헤어롤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 일하는 여성들은 진한 동죄를 느끼지 않았을까. 아 진한 동죄. 아주 익숙한 자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정수리뽕이라고 부르는데. 여성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위라면서요. 거기가 자고 나면 항상 거기가 주저앉기 때문에 저도 늘 거기다가 헤어롤을 두세 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이종미 재판관의 헤어롤을 보면서 오늘 파면 확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얼마나 내 사명을 오늘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긴장감이 있었으면 헤어롤을 말고 왔겠어요. 그건 아전인수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성들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니 제 말은 너무 긴장해서 기각시킬 걸로 생각해 너무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직감이죠. 통찰력. 그냥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제가 걱정했던 거는 뭐냐면은 직전에 하야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헌재에서 기각을 한다든지. 각하죠 각각. 각하를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대통령은 판결 결과가 기각이 될 거라고 확신했고. 기각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무슨 5단 케이크를 준비했다는 건 맞습니까? 제 첩보에 의하면 확실히 믿을 만한.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저의 점조직 첩보원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분이 아직까지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고통받고 본인도 참 어려운 신세가 됐지만은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문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떨리지 않으셨어요? 결정문에 대해서도 그 전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가 나쁘면 뒤에가 좋구나. 그렇죠. 그런 것까지 우리 아마 시민들이 다 일일이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가 3연속으로 나오면서 제가 사실은 소추위원들한테 어제 한 번 나오셨는데 쉬는 시간에 본심을 물어봤거든요. 진짜 떨렸다고. 그때도 두 번째 그러나까지는 그랬는데 세 번째 그러나 나오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거의 귀에 잘 안 들렸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귀에 잘 안 들리셨다고. 그래서 불안하셨죠 좀. 그럼요. 우리 국민들 다 떨리는 가슴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결정문에서 파멸한다고 나왔을 때는 어디서 누구랑 모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우리 국회 안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함께 파멸을 봤죠. 그럼요. 왜냐하면 또 바로 입장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다들 박수가 나왔는데 제가 박수를 쳐야 될지 잠시 고민이 돼서. 하늘을 쳐다봤죠. 왜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뭐 표정관리가 안 돼가지고. 카메라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럼 카메라 많이 와있죠. 아 그랬구나. 카메라 없으면 박수 쳤을 텐데. 자 이제 그 지나간 얘기 그만하고. 지금 정보를 좀 짚어볼게요. 이제 5월 달에 대선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과거 선거에서는 항상 이 진보정당이 민주당하고 단일화 압박 혹은 뭐 후보 사퇴 압박. 그 과정에서 온갖 역경과 비난을 한 번에 한 몸에 받으셨고 그러다가 다시 정치 못하는 거 아니야 정도까지 가신 적도 있고.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하지만 정치 형식이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옳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네. 이번에는 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수구 보수 세력들을 퇴출시켰죠. 그러니까 권력을 다투는 지위에서 끌어내렸고 정권교체는 저는 구분응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야당들 간의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그런 선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야당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뭐 야당이 여당이 없죠 지금. 다 야당이 여당이 없긴 한데 제 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정의당과 민주당 다 야당인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정의당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름판에 민주당이 중심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경쟁 이것이 지금 우리. 바른정당까지는 아직. 바른정당하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은 물론 뭐 지지율이 부자 망해도 3년 가잖아요. 일정하게 나오더라도 그건 그라운드가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들 관심에서.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결국은 이제 야당들 간의 진검승부인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민주당의 오른쪽하고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 저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힘있게 가기 어렵다. 민주당이 민주당 왼쪽과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 때 과감한 개혁의 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이 이번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선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2위 전략인데 2등 정당이 되겠다는 건데. 왜 단정하십니까. 그럼 3등 하시려고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지지율 기준으로 볼 때 2위 전략인데 국민의당을 제끼고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제가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님보다 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지지율로 입증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지율이라는 건 늘 변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보다도 더 온건 개혁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바람은 좀 더 민주당보다 왼쪽 과감한 개혁 쪽에 있다. 그 자리에 바로 제가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느 만큼 우리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시민들이 단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이거라도 하자. 또는 누가 대통령이냐. 여기서 관심이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60년 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오른쪽으로 극단적으로 경도되어 왔던 이 정치판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냐. 그렇게 저는 보고 그래서 제가 안철수 후보보다는 더 잘해야 촛불 시민들의 흥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목표이신 것 같은데 안철수보다 더... 아니 목표가 아니라 아까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철수보다 내가 이 점에서 더 낫다. 우선 시대정신에 투철하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인자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13년 정치했는데요. 그 13년 진보 정치의 과정이 기득권 세력에 단호히 맞서왔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이라는 건 결국은 기득권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고 과감하게 밀고 가는 그런 개혁의 추진력이 필요한 리더십이다. 그러면 헌재 결정 직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들 1, 2, 3번이 뭐예요? 헌재... 헌재 결정 직후에? 헌재 탄핵 직후에? 우선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해서 국민주권, 인간 존중, 노동의 가치를 자는 민주공화국 선언을 했죠. 제 말은 말로 한 거 말고 실제로 행보가, 첫 행보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는 팽목항에 간다든가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저희는 이제 토요일날,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당의 각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운영인 대의원까지 전부 모아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촛불 시민 항쟁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이번 대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우리 태세를 먼저 좀 확고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 당적 결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세월호 합동 조합... 세월호하고 한상균, 민호 총위원장을 이제 맨에 갔었죠. 그 의미는 뭡니까? 우선 저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구슬롤하고는 최순실과의 관계가 베이스지만...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그 철저한 무능을 숨기려다가 또 달아날 수 없는 책임을 달아날려고 하다가 계속 또 사태를 어그러뜨렸죠. 그렇죠. 세월호 때문에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등장했고요. 그렇죠. 그때 블랙리스트도 등장했고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세월호를 끌어올려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세월호는 아직 바닷물 속에 있다. 이게 아직 아무것도 이제 시작이다. 그런 각오로 했고요. 어제 유가족들을 뵀는데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헌재 판결문에 세월호 7시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민의 마음 속에서는 대통령 파면에 사유가 세월호다. 저도 죄송합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바닷속에 있어요. 맨날 거짓만 하고 인양을 아직도 못하고 말이 됩니까? 3년이 됐는데 거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늘 퇴진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직선제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민주항쟁 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로 우리 국민들이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촛불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게 이번 대선의 성과로 나야 이제 이게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죠. 김종인 전 대표는 출마할까요? 음 뭐 지금 하시려고 탈당하신 거 아닙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왜 나오시는 걸까요? 본인 시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 이제 뭐 저 어르신들은 다 자신으로 보는 세계관에 대한 뭐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 뭐 잘못하면 아니 후보 등록하셨다가 말을 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전 대표는 왜 출마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제 제3지대 제3지대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대통령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체로 다 총리 워너비들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개인의 지지율은 낮지만 국회의원 사이에 조정 능력이나 본인의 입지로 생각할 때 내각제가 구성되거나 혹은 개헌이 돼가지고 분권형이 돼서 총리를 뽑고 국회의원들이 뽑을 때 자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이 아니고 개헌이 된 후에 본인들 계획으로는 이제 3년 후에 그럼 김종인 전 대표는 본인이 왜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 이제 그분은 그런 전망을 제시해서 총리 워너비들을 제3지대 대로 모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신가요? 그러면 유의미한 역할을 해낼 거라고 보십니까?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거나?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제가 썰 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이 판을 흔들고 있는데 지금 60년 대한민국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쓰던 기술들 과거 기술들을 가지고 하다가는 이제 다 대책이 당하는 거죠. 황교안 대행은 출마합니까? 황교안 대행은 출마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하면 뭐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솔직히 얘기했나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도리라는 게 있고 지금 탄핵된 정부의 2인자잖아요. 사실은 황교안 총리도 이미 탄핵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최소한의 지금 선거관리 잘하고 가시라 이런 건데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패족 총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니까 출마하지 않고 이렇게 이 정부와 함께 마감되고 나면 검찰의 수사대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그 이유를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출마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자유한국당의 요청도 있을 것이고요. 지지율도 한 10% 정도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말을 그렇게 막 하십니까? 그럼 나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어떤 양심과 도리를 잊지 말고 권한대행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죠. 그분들끼리 생각하는 그분들 나름의 도리가 또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긴 합니다만 하여튼 나오면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본인이 이 황교안 대행이 후보가 되면 황교안 대행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 마음둘 데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로 이렇게 지지가 몰리는 건데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황교안이 과연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지 않겠어요? 자, 홍준표 도지사 오늘 왜 이렇게 머리 아픈 분들을 자꾸만 꺼내십니까? 홍준표 도지사 최종 지지율은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시겠나요? 글쎄요. 다 터봐야 알겠죠. 그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님의 등록하셨으니까 이제 후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후보님의 메인 메시지는 뭡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정치도 경제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방편이잖아요.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네. 먹고 살면서 존엄성을 지키는 거. 그렇죠. 그 자리 좀 차이 나는 거죠. 진보 보수가. 네.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 그게 다음 정부의 제일 과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로건으로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내걸었는데요. 노동 있는 민주주의. 네. 왜냐하면 사실 민주화 이후에 6명 대통령을 뽑고 두 차례 정권교체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나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 차이가 컸지만 경제민생에 있어서는 지난 60년 정부가 다 친재벌정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의로운 경제인가요? 한마디로 하면. 네. 그래서 이번에는 친노동 개혁정부를 세워야 된다. 친노동이란 게 어떤 의미예요? 친노동이라는 게 이제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을 다 고치자는 거죠. 친노동이란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데 먹고 살면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 만들자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가장 힘든 게 이제 결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잖아요.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죠. 네. 그리고 봉급장이 2천만 중에 천만이 평균 200만 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자도 560만인데 제가 우리 당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매출이 200만 원이 안 되는 분이 30%가 되거든요. 천만 중이에요? 네. 거의 560만 중이에요. 거의 사시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변홍사 지어봐야 지금 농업소득이 월 94만 원이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유지하지 유지할 수 없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표님.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요? 네. 어머나.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1시간 뽑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뉴스공장에 자주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고품격 정치담론에 담론을 찍어내는 여러 공장에. 직접 나오시면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뽑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원에서 뵙겠습니다.